네, 안녕하세요. 고선미 세무사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기초 세무 과정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건지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면 총론이라고 되어 있죠. 조세라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세는요. 교재 1번에 보시면 조세란 무엇인가 되어 있죠. 조세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과세 주체는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세금을 국세랑 지방세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중앙정부로 들어가면 그거를 우리가 국세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지자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방재정도 수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자체로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지방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과세의 목적은요. 말 그대로 재정 수입의 조달 목적이다. 그래서 국가 살림하고 지자체 살림하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에서 조달 목적으로 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한 목적으로 국민들한테 걷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세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국가나 또는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건데 그냥 국민들한테 무조건 세금 내라 한다고 해서 다 내는 그런 국민들은 없겠죠. 그래서 과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과세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에 걷어가는 그 근거는요.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만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납부하는 방법은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돈으로 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내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현물로 받아주는 세금이 있기는 하죠. 국세인 경우에는요. 상속세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그래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럴 때에는 물건으로도 받아주고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세는 상속세, 그 다음에 지방세는 재산세 이런 것들은 현물납부에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어쨌든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반 보상성이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그거에 그냥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 없잖아요. 따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 보상성이다. 보상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세의 개념이 뭔지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세를 구분하는 게 부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랑 지방세로 구분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국세 우리가 주로 배우시게 될 세목은요. 국세 부분을 배우시게 될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를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교재도 거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국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국경을 넘어간다 하면 그때는 관세가 부과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경을 넘어가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그 세법은 그거는 내국세이다. 그런 세목들은 내국세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국세. 우리는 주요 관심사가 내국세이겠죠. 그런데 내국세도요. 다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했죠. 그래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요. 얘를 구분하는 그냥 기준 정도만 봐주세요. 기준은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건 목적세이고요. 그렇지 않고 걷어서 그냥 전체적인 재정수입에 쓴다. 이럴 때에는 그거는 보통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목적세는요. 말 그대로 어디다 쓰는지가 그게 세목이에요. 세금의 이름이 각각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이름 자체가 아예 어디다 쓰는지가 그게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세다 하면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세목들이 목적세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 그 세목들은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세목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보통세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을 했는데요.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 그 세목이요. 국세가 원래 그 세목이 13가지의 세목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교재에도 쭉 세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총 국세는 1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아까 조세법률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목에 각각 하나의 법률들이, 그 세법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가지 세목이면 원래 13가지의 그러면 세법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법률은 보시면 12가지의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접세예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잖아요. 얘는 세목은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한 가지로 법률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는 13가지 세목에 12가지의 법률, 세법, 규정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세목은요. 경제활동을 한다 내가. 이러면 내가 번 소득이 있겠죠. 뭔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하면 소득이 생겼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번 소득이냐에 따라서요. 만약에 내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요. 법인에서 번 소득이다 하면 법인소득세 줄여서 법인세를 내게 된다 이거예요. 법인소득세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그냥 개인, 개인사업체로 운영했어요.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그냥 개인사장, 개인사업체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럴 때 생긴 그 세금은요. 그 소득은요. 그때 매기는 세금은 소득세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줄여서 그냥 소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목이에요. 이게 각각의 세목이고요. 여기에 맞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법인세는 법인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경제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과생하는 세법이 다르잖아요. 세목도 다르고 세법도 다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긴 소득을요. 소비를 했죠. 얘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소비를 하는데도 세금이 붙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 Value Added Tax 이렇게 부르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분도요. 우리는 주로 기업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세금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부가가치세도 소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했기 때문에 원래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담세자라고 얘기를 해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다 이 얘기요. 담세자는 소비자예요. 소비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했다. 아니면 편의장 가서 음료수를 사 먹었다. 이러면 우리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지만 직접 소비자가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를 우리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부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소비자한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미용실에다가 돈을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내게 되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 먹을 때는 편의점의 음료수 가격에 포함해서 그냥 가격에 포함해서 사업자들한테 넘겨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각각의 사장님들, 사업주들 있죠? 그분들이 납세의무으로 지게 된다 이 얘기죠. 이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그러면 사업자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세,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세금들을 배우신다 했는데요. 법인사업체면 그럼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체다 하면 소득세,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그렇게 사업체에서 번 소득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로소득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고용계약에 따라서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그것도 소득이 생겼잖아요. 세금을 내야겠죠.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부가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배우실 텐데 이거는 우리가 담세자 입장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배우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납세의무자 측면, 사업자 측면에서 그렇게 부가가치세까지 배우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그 세목은요. 국세에서요. 내국세겠죠. 내국세이고요. 그리고 얘는 사용목적이 어딘가에 쓰겠다. 이렇게 모든 것처럼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화되어 있지 않는 보통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그 중에서요. 직접세라는 얘기는 내세금을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간접세는 내세금인데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거. 그런데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거. 이걸 간접세라 부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직접세에 해당되는 우리는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를 배우시겠죠. 그리고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를 소비했다. 그럼 내는 세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세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다 얘기를 했잖아요. 조세를 부가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세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조세를 부가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라. 이게 과세 요건 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얘기죠. 납세 무자 누가 신고납부해야 되니. 그 다음은 과세 물건 어디다 부가하는 거니 이거죠. 그래서 과세 물건은 다시 말해서 과세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개인 입원 소득이다 하면 소득세, 법인 입원 소득이다 하면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 가치를 소비했다 이러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과세 물건, 과세 대상에 낭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요. 항상 과세 표준에다가 각각의 정해져 있는 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해서 그게 세액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액을 세무서에다가 신고납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요. 세액 산출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금액이나 또는 수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얘를 금액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종가세다, 가격으로 들어갔잖아요. 종가세다 이렇게 부르고요. 수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종량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네지 환경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류를 소비하면 내야 되는 그것도 소비세이거든요. 그때는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종량세에 해당이 되고요. 리터당 그럼 세율은 금액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수량에다가 금액을 곱해서 세액이 금액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종가세예요. 종가세. 그래서 과세 표준은 다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가세이면 거기다가 세율은 퍼센트로 곱해줘야겠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세액이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법률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다 했는데요. 그 법령의 체계를 좀 보시면 교재도 세법이란 해서 3번부터 해서 나와 있죠.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이다 해서 세법의 체계와 법원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죠. 일단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과세 요건 이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다 했었죠. 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이 되는 거죠. 입법기관이죠. 우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은 국회에서 법률은 그 세법은 개정을 해야 된다. 규정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사항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항들은 위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 이런 것들 있죠. 이자율 같은 것들은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법률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항들을 좀 시행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시행령에서도요. 모든 내용을 또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식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로 시행규칙. 여기서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또 일부를 위임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행규칙은 이거는 장관이요. 장관. 장관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이면 기재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0으로 정하게 되고요. 기재부령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방세였다. 그러면 행안부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형으로 정한다. 해서 행안부 0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서식이나 또는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령의 구조는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 세법이 있고요. 그 밑에 이거 시행령.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다 하면 법인세법. 그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그 다음에 그것도 위임을 해서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아까 개별 세목이 우리가 13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국세 세목.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원래 세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합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하나의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다 했었죠. 그래서 12개의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칙세다 되어 있죠. 총칙세는요. 모든 이런 개별 세법의 세목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각각 다 규정을 안 해놓고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대부분의 국세 세목들이요. 다 내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를 했으면 나의 아까 과세표준이라고 했죠. 과세표준. 그 다음에 나의 세액이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신고를 통해서 확정되는 신고 납부 세목이다. 또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신고 의무를 두고 있잖아요. 신고해라. 납부해라. 의무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법에서는 제재를 해야겠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재를 하게 된다. 그럴 때 세법에서 하는 제재는 세금을 더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산세의 제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가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런 가산세의 제재 이런 것들. 신고 안 했다? 그럼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안 했다?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각각 세목별로 이렇게 세법에서 각각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국세기본법. 그래서 가산세 이런 것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런 가산세들은 국세기본법 이런 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가처분을 받았어요. 부가처분이라는 게 세무서가 나한테 고지서 보냈다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제가 이렇게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불복을 넣겠다 하는 불복 청구 절차. 이런 것들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에서 나한테 뭔가 처분을 했잖아요. 뭔가 어떤 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용납을 못하겠다.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국세기본법상에 이런 불복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그거 절차를 거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국세기본법이다.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내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안 내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러면 그냥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가는 그런 절차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 해서 걷어가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그 다음 만약에 세금을 내가 가공장부를 쓰고요. 가공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해서 가공장부를 작성을 하고 가공서류를 발급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세금을 탈루하거나 했다. 그러면 그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칙으로 들어가게 되는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절차법 이런 것들도 다 총책법 규정이겠죠. 이런 총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안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국세에서 두고 있는 감면규정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감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해준다. 그리고 감면했으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그게 특례제법이다 해서 조세특례제안법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법원성이 있냐 없냐. 여기까지는 어쨌든 법령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성이 있다.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판결을 내릴 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률 규정을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법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종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판결에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꼭 그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참고로만 보시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고시, 이렇게 공고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식을 고시하는 거다, 공고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통칙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통칙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내용들 이것도 공시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판례 기존에 사례가 있었겠죠. 판결이 난 근거, 그 사례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예규나 훈령되어 있는데요. 예규는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법률 규정을 봐도 좀 애매하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 질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국세청에서 답변을 줬다든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줬다. 그러면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 이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비슷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규들도 우리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훈령도 있죠. 훈령은 기관 내에서요. 국가기관, 세무서 내에서의 처리 방침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무원한테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하는 내부 처리 지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원칙, 법원성 없다 얘기죠. 그래서 종전에 판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판례를 뒤집는 그런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다. 특히 예규, 기존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존의 판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셔야겠죠.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봐 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교환에 보시면 이 내용은 교재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세를 부과하는 아까 징수 절차라고 그랬죠. 그 징수 절차는 좀 봐 두시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징수 절차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세목들은 다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 시기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때 신고는 했는데요.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일정 시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점까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이 되겠죠. 납부 안 한 거다 해서 미납액이 되는 거고요. 아까 이거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의무다 했잖아요. 의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제재를, 가산세 제재를 붙인다 했었죠. 이렇게 가산세가 붙겠죠. 그리고 이제 걷어가야 될 거잖아요, 세금을. 걷어가는 그 징수 절차라고 그랬죠. 이 징수 절차는 국세 징수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얘기죠. 그래서 징수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고지서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세무서에서 고지서 보내고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겠죠. 언제까지 내세요? 이렇게 납부기한을 찍어서 보냈겠죠. 보통 30일 정도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납부기한까지도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빨리 내세요. 독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촉장을 보내게 돼요. 이렇게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납부를 안 했다. 이러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돼요. 그 얘기는 내 재산을 국가에서 압류를 해서요,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 찾아내서요,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어. 이러면 압류를 해서요, 강제적으로 뺏어간다는 얘기죠. 앞부분은 얼른 내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절차다. 그래서 얘를 강제적인 징수 절차. 다른 말로 체납 처분이다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는 고지서 보냈는데 납부를 안 하면 이때부터는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납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인 징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을 처분해서 그걸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인 징수 절차는요, 일단 내 재산 차단에서 압류를 하고 그걸 팔아넘기죠. 매각을 한다. 그래서 공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매각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팔아넘겨서 고생긴 본으로 청산을 하게 된다. 그걸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절차를 쭉 거쳐서 이렇게 국세는 징수를 하게 된다. 참고로 보시고요. 교재를 잠깐만 보시면요, 조세의 용어되어 있잖아요. 용어 몇 가지는 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 두는 행정상의 제재다 그랬었죠.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을 더 내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고 있는 제재이다. 그래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납부 의무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세금 더 내라 하는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에게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되어 있죠. 그게 가산세이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실무 포인트에서 가산금 나와 있는데요. 가산금 규정이요, 종전에 국세 징수법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산금 규정은 없어졌어요. 가산금은 종전에 연체이자 성격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체이자. 그래서 아까 고지서 보낸다 했잖아요. 세금 안 내면. 그런데 그때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연체이자 성격으로 가산금이라고 종전에 징수를 해갔었어요. 그런데 이 가산금하고요, 아까 납부 안 해도 가산세라는 제재 붙는다 했잖아요. 얘랑 중복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요. 이제는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제재.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다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내용은요. 이렇게 연체이자처럼 붙는 것들도 일부가 있을 수 있구나. 그 정도로만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번 과세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체로 운영하고 있다. 나는 사업체를 계속 매일매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도 생기고 할 거잖아요. 이럴 때 세금을 매일매일 신고 납부하라고 해야 되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사는 회계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법에서도 세금을 매기는 그 기간이 계산하는 기간이 잘라져 있다. 그게 과세기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법 우리가 배우는 세목이 세 가지다 생각하시면 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1년을 6개월로 잘라요. 그래서 상반기를 1기, 그 다음에 하반기를 2기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세목들은 다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들이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니? 그게 신고, 납부, 기한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간은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속되는 이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은 언제까지 특정 시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세기간 이렇게 부르고요. 신고, 납부는 기한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기, 2기 이렇게 6개월을 기준으로 2개로 나누고 그 다음 신고,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끝나고 25일 이내요. 그래서 상반기 건 7월 25일, 하반기 건은 1월 25일이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정 신고도 있는데요.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요. 그 기간은요. 1년을 기준으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이게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죠.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 자, 법인세는요.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다 되어 있잖아요. 자, 법인은 회계기간, 법인에서 정한 1회계기간이죠. 자, 보고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잘라서 보고하는 기간.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보고해야 되죠. 세법도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인에서요. 너네가 정한 그 회계기간을 그대로 받아줄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세법에서는 사업연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 얘기고요. 자, 법인의 법령에서 아예 사업연도를 정하는 법인이 있고요. 또는 법인의 정관, 모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거 그 회계기간 그대로 세법도 받아줄게 그 얘기고요. 자, 여기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신고해주면 돼요. 법인 설립신고나 사업자 등록하면서 나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신고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신고도 안 했다. 자, 그럴 때에는 사업연도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일반적인 법인들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냥 12월 말 법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게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법인은 정할 수 있다. 과세기간을. 자, 그리고 법인의 그 사업연도가 끝났죠. 자, 사업연도 만약에 12월 말 법인이었다.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업연도에 생긴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12월 말 법인이 대부분 우리나라 90% 넘게 다 12월 말 법인이요. 자, 그래서 12월 말에 이렇게 사업연도가 끝나죠. 자, 그러면 그 종료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통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거기 그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 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신고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신고납부기한이다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기한이 법에서 정해놓은 그 특정 시점이다 했는데요. 자, 그 기한이 만약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었다. 자, 이럴 때에는 공무원들 쉬는 날이잖아요. 은행도 쉬고 하죠. 그래서 납부도 못하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자동으로 기한이 다음 날로 연장이 돼요. 자, 이거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날이 다음 날이 기한이 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 어떤 내용들 배우시게 될지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뭔지 이런 내용들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과세기간이나 또 납세의무자 그 다음 신고납부기한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학습하셨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